또 오늘만의 룰이 생긴 것 같아요 1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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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자만사에 켜 보니까 엠블렛을 했으면 좋겠어요 엠블렛!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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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왁스 누나가 한 번 오늘 더 슬픈 감성이네 또 왁띵이네 여기 다행히 뛰길띵이네 우리 막 켜줘 물 한번 켜고 싶어요 진짜 오늘 집에 들어가면 승호 씨 본인 방 불 환하게 켜고 싶어요 지금 아앤블렛이 슬퍼하는 가운데 네